강원도 가서 이틀 짱박혀있다고 보냈는데 학교에서? 아니요 회사가 저희들 직장인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저희들 회사 다니는 사회의 그렇지 월급 월지맞아 매달 첫날에 받는다는데 얼마 안 남았네 친하게 좀 보자 아 이거 월급 나온 기념으로 밥 한번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봐둬쪽 봐둬쪽 들어가자 네 세잖아 괜찮아 팍팍팍 찍어 오케이 조각에 좀 팍팍팍팍 넘어갔다고 네? 이게 어디에 넣은 거야? 그랬는데 몇 세일에 몇 세일에 차 박새로 발라버렸네 다행이네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얘도 뜬 다음에 뜨고서 몇 번 닦고 동원에서 찍어야 돼 아 근데 닦는 거 너무 귀찮은 거야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? 얘 줄줄 흐르니까 그렇지 난 궤도에도 다 해줘야 한다 계도하면 저 바닥에 너무 지지 끌려다녀가지고 새고 막 그래서 뒤집어 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알아서 잘해봐 너무하려면 또 새까매지니까 적절하게 들어갈 정도로 어 궤도는 그렇게 어 궤도는 그렇게 아래쪽은 그냥 떱찜해도 상관없어 전 주거에 주폭수 셨어요 왼쪽으로 하니까 아